니그가 사내로 해버리면은 못따라가자 헌타워랑 아 네 따라갈 수 있어 따라가 따라가기는 따라가는데 따라갈 뿐 따라갈 뿐 비상 못한다 이거지 아 사격각을 못만들어 어 사격각이 한다고 와 근데 사 니그가 로스트 컨트롤에서 떠서 사격각이 떴다 아 전체가 안보여 안엠 맞고 가는거지 어어 어디가냐 판터 로켓맞아라 에이 안보여 미안해요 아 진짜 아몬 저새끼 아 정말 포크워트한테 따윈이 지랄이 아 포크워트 아 포크워트 무지하지마라 아 ㅅㅂ 아뇨 잡았어 잡았어 하나 잡았어 아 내가 미그는 했어 아 아 오케이 이거구나 야 헤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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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 포크워트 와 아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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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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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일단 침진을 하고있을 뿐이 더 컨트롤 됐나요? 어 전투기 하나 붙은거같아 내 뒤에 죽어야지 죽어야지 아우 러스트 컨트롤 지금 어 끝이야 감사합니다 시민 몬스타인 탈만해요? 괜찮은거같아요 지금 괜찮은거같습니다 아까 메인이 괜찮다 진짜 괜찮은거야 괜찮은거같아요 괜찮은거같아요 그건 여전하죠 어 기저님 우리 우측에서 88mm 소리가 나왔대요 어 역시 스토로는 여전해 스토로는 여전해 엔진 내려주고 야 라세븐 나 아군이다 새끼야 아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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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치만 이리 쪽으로 폰 나오는구나 아 아 근데 아파라 앞에 뭐가 있나던데요 아파라 앞에 뭐가 많구나 수리해야되야돼 아이고 내가 도대체 로켓을 쐈어야되던데 이거 나 쐈으면 진짜 죽여버린다 손하지마요 나에게 연탄물을 16초만 나에게 16초만 줘요 두 마리 다 잡을 수 있어 로켓 수리만 된다며 쏘지말라구 뒷길이 아닙니다 뭐가 니가 부러졌어 2 2 1 사이언스가 없어졌다 1동 하면서 멈춘거라도 맞다 베르디 아 그런건만 안 보였어 아 아 진짜 아우 내 목만 목만 돌아갔으면 역시 다 우리앞은 장사 같다 아 목만 돌아갔으면 탐터쯤이야 아주 끝내주게 잡는데 아깝다 아 목이 부러지야 아 아깝다 이거 헌터 이거 보호도우니까 이거 좋냐 아 아 그만 좀 쓰라고 아 나 미치겠네 환자님 헌터가 보호도 올라오니까 이 과소도 좀 미쳤네요 아 아 시발 기타 부터요 미치겠네 해고 아 저게 뭐지 형 어 그렇게 굳이 장점을 찢어짜해가지고 만들려고 하지마 이미 늦었어 헌터는 괜찮은 사라지는 대가리 속에서 사라지는 대가리 속에서 사라지는 대가리 속에서 이미 건터는 그냥 고자 스틱지밖에 못하는 고자일 뿐이야 아니야 근데 하이정님 잘 생각해봐요 어? 하이정님 잘 생각해보자고 처음부터 자 차근차근 라면님이 탔어 쌍다기가 아닌 걸 탔다 칩시다 아 맞다 타임이었지 그럼 다 좋아요 그래서 생각났어 이 타임이었어 성만곡걸이야 성만 어 잠깐만 지금 이대전 당시 도로에 신호등이 있었나요? 있었어? 진짜? 빨간불 노란불 초록불이 있었단 말이야? 여기서 퍼싱 아 눈에 하면은 퍼싱을 타셔야 돼 흐헤헤헤헤 다 더있는데? 다 더있지? 어 너구나 니가 살아있는건구나 어우 아주 빵빵 터지는 소리가 당해 헉 오오 죽어요 죽어요 소시지 팝콘 죽어 팝토 너 누가 좀 죽이뎠쟎아 죽여고 어어 탱쾌하다 어이C 야. 내 할머니도 혼돈 안숨지 아있어요 다행입니다 녀석은 정말 잘해 저 아까 죽인녀석 아이디 기억나세요? 제 자세히 못봤는데 어어 녀석은 그냥 나간것 같은데요? 나 이제 길을 모르겠는데? 나 이제 길을 모르겠는데? 여기 그냥 당이다 보면 저기 나와요 여기도 해 달려도 적정도 길을 몰라서 어허허허 너 툼보라 타고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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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지가 부족했다 흐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뽀뽀 암환자님 같이 가요 암환자님 비춰요 비춰있어요 뒤 한참디 두개 앞에 보관했는지 같아서 일단 저 일단 베를리가 또 있어 여 여기 베를리 야시교야 아 아직 쓰러단대 대주가 좀 때리려야 해 대주가 다 온 수박이기 대주가 다 되겠다 탑도다! 탑도다! 죽어라! 죽었다! 아우와 수고하셨어 목소리로 잡는거에요? 2등도 넘어간다 아아! 피어졌어 유탑이야 유탑 유 유니콘 남은 하지? 어? 벽식이다 벽식 로켓 14일밖에 안 남았는데 진짜 눈 타임면 모든지 다 타겠네 나 혼터 아드인으로 조금만 줘봐 이 천에서 마우스로 아니! 나 생각해보니까 나 공동영상 어! 키탄 키탄는 자리자신 없는데 아 안돼 로케이션 불러봐요 지금 갑니다 여기 아군이 왔어 그쪽에 계시다고요? 에코텍? 에피지 쪼개있어요 어 연기 보인다 어 연기 보인다 다시 봐 딱 로켓이면 어떨까 아 로켓 탔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나 죽고있다 아 이게 죽고 조중점이 좀 이상하네 칼 옆에가 나 로켓이랑 같이 있어서 그런가 아예 죽고나가서 도리도리하고 있어 아 나이스 난 스토크로우를 보인다고 안돼 빨리 누가 도와줘 나는 이걸로 심판을 잡을 수 없단 말이야 누가 도와주러 왔어 감력스러워 헤헤헤 죽어라 캠타 아 늦었다 아 소리가 50초만 나오네 6개가 날았다지만 아 근데 그 시민에서 좀 안좋은적이 뭐냐면요 이게 로켓 때문에 내가 어딜 탔는지 볼 수가 없어요 내부시점을 해도 안보여 아 춤찾은 시점에서? 그리고 아래 있는게 잘 안보이고 시점이 꼭대기에 매달려있으니까 흔들리면 엄청 흔들려요 이게 시야가 막 막 넘어질거같은데 어 스토네 왜 문어주나 이거? 아 스토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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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쪽에 있는 건물이보다 이쪽에 있는 이 도로변에 있는 건물이 어 내 옆에 뭐가 있는거같은데 소리좋은데 봐주지 그래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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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기 갈매님인가 가만자 갈매님 계세요? 네 가만자 똑똑 자 여보세요? mache 의六